리투아니아 왔습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 일단 시내에 가보자 가봐요 가봅시다 일단 우리는 시간이 없어 50일 동안 밖에 머물 수 없어 여기 구도심은 어떤 느낌인지 빠르게 먹으면 좋지 탈린하고 리가하고 여기 구도심이 다 있는 사기구나 유산이래 그렇구나 리미는 여기 발드삼국에는 다 있는 마트나 케이라 케이주유소랑 케이 여기 안에 편의점 같은 게 맛있는 게 많았어 빵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물도 받고 기름도 넣고 엘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다 기름값은 세 나라다 뭐 2천원 6,700원 저거에요? 어 물이다 저거 봤어 사진에서 저 언덕에 가면 빌리우스가 한눈에 보인다는 여기야 이 언저리 뭐야 뭔가 뭔가 돗닦는 사람들만 한바퀴 돌아봅시다 어 돌필 멋있네 뭔가 달라 탈린과 리가 또 달라 그치 잠깐 있어 볼까 여보 생각을 좀 해볼까 여기가 뭔가 9시가지의 센터 같아 응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야 이게 뭘 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이게 뭔지 물어보면서 공부라도 하면서 보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한바퀴 돌아서 내가 해결해 볼게 여기서 하루 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리투아니아는 어떤 곳인지 공부하면서 둘러보고 내일 갑시다 네 빌리우스 오케이 이 자리로 결정 내가 편의점 가서 신카드 하나 살게 아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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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있을건데 일주일 동안 100기가 가격은 250유로 인터넷이 돼야 주차요금도 정산을 할 수 있고 아줌마 되게 친절하신대 비쏘게 여긴 좀 특이한 우크라이나 국기 조형물이네 하나만 샀어 갑시다 삼평이 잘 주차되어 있고 밥먹으라 오늘은 외식 리투아니아 전통요리 공간 부족하대요 이따가 옮겨줄게 와 이거 봐 이거 멋있네 와 멋있다 저기야 이쪽 쭉 올드타운이야 이제 저기다 여기가 리투아니아 음식점이래 여기가 몇 사람이야? 그렇죠 이따가 이렇게 141,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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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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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니까 체펠리나이 살티바르시아이 이런 수비레 그 다음에 이 빵튀김 그 다음에 이런 음료 이게 약간 수정과 같은게 신기해 여기 전통 음료 지라 지라 보르시 되게 특이해 그냥 러시아에서 만든 보르시 착한거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 튀김빵 되게 재밌지 외국 전통 요리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튀김빵 되게 재밌지 외국 전통 요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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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티 안에 만두처럼 소고기 뭐 했다고 하더라고 뿌려 먹은게 맞는건지 그림이 좀 나아졌어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서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것같아요 우리나라 음식이 참 힘든 나라구나 포장 뭐 그냥 경험이 있어 경험 어 여기 위임이다 불가가 미세하게 여기가 제일 싼데 이게 한 50센트 였거든 내가 봤을 때 미세하게 경유도 미세하게 저렴했거든 어 왜 못 산다고 해 놓은 거야 지금 몇 신데 여기 전통 음식 찾았을 때 이거 있었어 이게 뭐야 케이크야 여기 전통 대박 저만한테 불러왔더니 여기 8시까지 마트에서 살 수 있다네 술을 10 to 8 일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만 와우 미세하게 다르다 3길이 4시까지 2시까지 3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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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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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oit 4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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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길이 오후 3길이 5길이 막건ião 네 consists 따뜻할거같아 따뜻할거같아 2투안이라도 2투안 4투안 4투안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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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다른 뜻도 탈 걸 비 Ц은 안andra 가이드님 잘 못š을뿐 오늘 저 가이드인가요? 네네 그러나 가이드잖아요 아름다운에 바로 앞에 이 도시 이름이 뭐였지? 시행뉴스 빌뉴스 빌뉴스 대성당입니다 어젯밤에 잠깐 보셨죠? 그리고 이게 빌뉴스 시계탑으로 추정됩니다 밤새 종을 울려대던 저 앞에 가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성당이나 교회를 다녔다면 굉장히 유념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모교라 모든 종교를 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빌뉴스 시계탑 여기가 빌뉴스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는데 아 그리고 저 동상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14세기에 여기를 건설한 사람이야 빌뉴스를 리투아니아가 영토를 가장 넓게 점령했을 때 그 장군이야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할걸? 우리 이 팀에 합류할까? 자 여기 에디미나스 왕 자 다음은 좀 다른 성당을 보러 갈겁니다 조그맣고 이쁜 성당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다는 성당입니다 저기 보입니다 그렇군요 성, 안나, 성당 성, 안나, 성당 저게 너무 예뻐서 나폴레옹이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요?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가져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성당이나 교회를 안다니다 보니 뭐 이쁘긴 하다 그랬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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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우리 아시아 이곳은 이곳에 그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어디에 있는지 흥미로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ll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can you read this one is it difficult for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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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